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사율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문장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오늘에서야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책인데요. 그때는 좀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도 덥고 해서 이러한 책들을 좀 타이핑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간지선생 그칠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편지간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정확히는 호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썼던 것 같고 정약용 선생도 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백파 선생 김구락 선생의 거북기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치가 저에게는 엄청 중요한 책인데 이거를 해석을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간지선생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절을 올리고 물러난 후에 덕수러운 모습으로 읍양, 예를 갖추고 그러한 때에 사모하고 우러러서 난망, 개화도를 바라본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감흑음, 노동생, 박병철, 배상고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이 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이게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명은 박병철 이분이 이제 한 것 같은데 이제 정읍에 영주정사가 이제 박시문 중에 소유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집안의 사람이었을 걸로 보고 이 두 감흑음, 노동생은 그냥 문장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간지선생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절을 하고 물러난 후에 덕수러운 용모로 예를 갖춘 그러한 때를 사모하고 우러르며 개화도를 바라보는데 말없이 그 뜻을 감상해본다. 그러니까 그 말없이 개화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감정을 뜻과 감정을 느껴본다. 그리고 노나라 동쪽에서 태어난 박병철이 절을 하며 이 원고를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 전에 잘못 해석을 했던 부분이 창피하다고 그러한 생각보다는 이 뜻을 알아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꼭 그림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 한 수를 이 박병철 분의 시 한 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덕망은 진실로 그 명성이 운전하고 곳에 따르고 숲풀과 언덕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간에서 그 성정을 기를 수 있다. 푸른색은 뜰에 있는 화초의 굳건함에 굳건함이 진하지 못하고 물결을 관찰하며 바다가 바다의 제주로 조수가 생겨난다. 외로운 조선의 조선은 천하의 역사가 위대하였고 개화도 가운데에 해와 다른 밝기만 하구나 지팡이와 신을 신고 북두칠성 북국성을 의지하며 산책을 하니 공래산 앞바다에 너른 물은 푸르기만 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화도 개화도는 간제선생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섬 이름은 간제선생이 가기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간제선생이 개화도 그러니까 이제 화자는 지금 이제 꽃화자로 되어 있는데 빛날화자로 해서 중국과 이어져 있는 섬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뭐 사람들은 사대주의를 한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는 문학적으로는 뭐 어차피 노나라 그러니까 노나라를 노나라 동쪽 그러니까 노나라가 이제 공자님에 나셨던 곳이기 때문에 노나라가 중심이 되고 노나라는 또한 주공 주공의 나라였기 때문에 노나라가 이란 유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내산 복내산은 변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화도에서 의지에서 볼 수 있는 산은 선유도가 멀리서 보일 것이고 아마 변산이 가장 큰 산으로 보여지는데 변산은 산 형태가 복내산입니다. 복내산입니다. 숙봉자 그러니까 이제 주봉우리가 있는 것보다는 뭐 울긋불긋 이렇게 기암개석이 많은 산들을 복내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금강산이라고도 하는데 금강산도 복내산 형태를 띄고 있지만 호남에서는 변산이 복내산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복내산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변산으로 보시면 되고 두승산을 영주산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방장산은 현재 정읍과 고창에 걸쳐있는 산이 방장산이기 때문에 이 삼신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렇게 간제 선생의 문장을 이 문장의 가치가 이 책의 가치이기도 하고 이 책이 아무래도 간제 선생 다행 제자들의 작품집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통성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사료적인 가치 그래서 제가 매우 사랑하는 책이고 현재 타이핑을 쳐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게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상화 롱 롱 롱 롱 롱